아 바로요? 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 20년 됐어요. 저는 이렇게 짬밥을 얘기해. 저 혹시 조금 안 돼요? 개인적 신분이요? 너무 많지 개인적 신분은. 20년 됐는데 뭐 아시는 이름 있는 배우분들은 한 번씩 다 메이크업 해본 것 같고 지금 현재 가장 친한 분은 남주 언니? 김남주 언니 친하고 많아요. 김윤진 언니도 있고 문솔이 언니, 성유리 씨, 이정열 씨, 김홍빈 그리고 이름 안 나가니까 서우네 애들은. 영화랑 세은이, 서우 이런 애들이 언니 내 이름은 얘기 안 해 이렇게. 내가 이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이름 시키고 이런 거 별로라니까. 남주 언니 일화가 나는데 정말 정말 그날은 이물 속에 들어갔어요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내일 언니 얼굴 어떻게 하는지? 이거 나 디스는 해도 되나? 꼬빈이 어릴 때 가끔 들려서 얘기하기도 해요. 아니 저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. 가서 관리하세요. 어렸는데 왜 무궁이 있지? 이렇게 있더라고. 탑에서 실제로 현재 쓰고 있는 신세에서 쓰는 섀도 생각하시면 돼요. 화보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써요. 직원분들은 본인을 뭐라고 부르실 수 있지 않나요? 마녀. 오 마이 갓. 연우야 뭐, 뭐니? 대표님이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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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 일단 채널을 읽어라. 일단 채널을 읽어라. 생각하는 거 보여주세요. 청감독 마녀? 청감독 마녀? 대표가 마녀라면서 지금. 그럼 마술가 핀 여인으로 풀까요, 우리가? 마술을 보여주는 여인, 마녀? 어깨 비밀은 없어요. 뭐 있어? 그냥 뭐 이 브랜드 광고 메이크업 하는데 그거 안 있어. 미안. 너무 쌩나, 지금? 어떡하지, 나? 괜찮다. 안 괜찮아.